슬플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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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C 슬플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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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자꾸 까먹지? 역시 기본기부터 다지려는 킹마유시 태초마을군 슬플렉스 아니 나 뭐하지? 저기 풀점프로 가는 데가 아니었나? 내려간다 서바라데롱 흠 뭘로 해볼까 캐럿 그냥 아...이게 안되네? 아...이게 안되네? 오...이게 안되네 vos...이게 안되네 노스킹은 아닌데..? 이 사람 점프킹을 진짜 잘한다 아씨 쟤가 어떻게 가는거지 오우 오우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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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타불츠? 우린 라칸? 아니 뭐 이딴 조합이 나왔지? 닿지 할까? 아씨 존나 의미없네 걱정마세요 여러분 이분은 끝까지 하실 뿐이 아닙니다 스타불슛을 풀리면 오히려 보는 맛이 있지 않겠어 스타불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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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걸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 집 갔다 오려는 것 같은데? 라칸은 원챔인가? 혹시? 안그러? 오이 씨발! 왜 그랬어? 맞아야겠지? 아! 라인은 그냥 빨리 밀자 아이 주타 지킨로 주타가 얼마나 빨리 올까? 자르반이 얼마나 빨리 올까? 빼야겠다 아, 시골에 자르반 압박 때문에 압박 못하겠다 집 갔다 가야지 그래, 그래프하면 범풀이었어 펄로는 뭐지? 이 새끼는 뭐지?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? 뭔 일 있었나? 정글링을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못빅 아니요 좀 슬프긴 한데 진짜 앳꽂은 혜탈이 죽었네 와.. 텁 난 언제나 생리를 켜냐며 빗나가는 법 어우 없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유 왜 으흠 너무 재밌다 어흥 지금 광진 타면 돼 어흥 지금 광진 타면 돼 어흥 가자 다시 와 돌아와 라칸 잘했어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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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없는 게 까구러 뭐 클 거야 사람은 ㄷㄷ 아 너무 아깝다 나줘 너무 달고용 셀스 하나는 왜 먹었지? 조심합시다 스타가 집을 안갔네 아이씨 건방적 잠시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제발 아 안돼요 룸몰콩 아직 남아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아니 이게 무슨 야 아니 레넥이 자르만한테 쫄아? 이건 아니지 흠 자르만 이제 아래쪽을 올만한데 아 아 평타인데 더 때리고 쐈어야 했는데 평캠 뭐냐고 오우 젠장 어딨어 이 새끼들 시야만 보여줘 죽어 그렇지 너무 좋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친구 뭐야 왜 집도 안갔어 이 망터는 치까기엔 애매하긴 하지 내가 플러스 앰 당해진다고? 어 개 죽었네 다 내가 잡고 간다 답답해서 내가 뛴다 야야야야야야야 또있나본데 막자 나 가는 중인데 방금 친거같은데 막아잇 아이고 킬이라도 따 왜이렇게 빠르냐 럼불이라서 빠른가 오늘 점심에 햄버거 먹었는데 또 햄버거 먹고싶다 야 돼지인가 저녁을 조금 먹었더니 배고프네 햄버거 보거킹 가서 홍새우 아프 먹었어요 할인하더라고 아 이거 잡아라 제압볼이 와 씨 왔다 죽였다 아 씨 시뻘 자르반 원기창 2 2 에어본 생각 못했다 아씨 아으씨 짜증나 뭐냐고 아씨 진짜 그래도 좀 친척하게 썼어야 했는데 그래도 오오오오오 사이드에 구멍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이스 좋은데 마실라 아 진짜 아씨 억울하네 원래 탑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두 번 땄으니까 인정한다 내가 핑크할게 아 죽은 거 너무 아쉽고 parce 이 오이 나를 구해줄 사람은 없나요 아니 날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야? 라칸? 원 딜 버려? 그냥 탑 2차까지 시원하게 주자 아니 나 지켜줬으면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진짜 아이씨 그냥 라칸은 마음에 안 드 그냥 친구가 짜증나 라칸 한 것도 짜증나고 미워 그냥 챔피언이 미워 쟤는 왜 죽는 거야 아 진짜 시원들이 마음이 안 뜨네 아 여기까지인가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 아 우리 팀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다 미워 다 미워 진짜 플레이 하나 하나 다 짜증나는 거 이 사람 원래 미드 유저인데 왜 정글로 갈아타가지고 탈로는 잘하시는데 정글 이해도가 너무 없어 있어야 될 곳에 없어 너무 있어야 될 곳에 없어 너무 있어야 될 곳에 없어 너무 아 롯데리아 불고기 먹어 맛있는데 롯데리아 불고기 먹어 맛있는데 아 존나 죽이고 싶다 불치 왜 이렇게 까불지 죽는 건 나였고요 진짜 나였네 오 나 이 게임 못해 아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아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 아 내 미드 나 망했어 싹 다 이겼어 아 내가 만약에 전판 징크스판을 이겼더라면은 지금 희망을 가지고 게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겼나? 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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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나? 이겼나? 쳤죠? 그래가지고 이 기운이 없다 아잇 아잇 아이고 와우 하지마 나 진짜 말했어 уш 으으으프 이 새키 아 szyb 안 쓰友 이기 안 죽냐 걔 워까 왜 쏘렌을 안 쳐 이 세키들아 너네 도 이길 망언 없잖아 너네도 대충하잖아 쑤oid 쑤라구 너네도 계속 죽잖아 그냥 가서 로더 그대로 롷 해ories 흠 죽지나 말던가 현상금은 왜 안 달리지? 우리 그렇게 안 불리한 건? 집중하면 이길 수 있는 수준의 골드 차이인가? 일단 그만 죽어봐야겠다 멘탈 좀 잡고 아니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 나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니 근데 너무 한다 그냥 아 씨 뭐래 아 이건 아닌데 아 아 이거 참 적당하네 아 럭스를 했어야지 왜 사실 우리의 잘못은 없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냥 막한 힘이 있다 왜 그래 이 사람아 아 아 저런 허접한 그룹을 당했잖아 와우 어? 이게 3 대 3 요한이 나네 뭐야 아 아 아 라칸을 챔프 자체를 미워하기 보다는 지가 나와야 될 타이밍을 모르고 하잖아 아 상황에 맞게 나오던가 그냥 눈치가 없잖아 그렇지 힐 때 껴야지 그래서 미운 거예요 힐 때 껴야지 그래서 미운 거예요 자기가 라칸을 무조건 해야겠다 싶으면 자기가 라칸을 띄워넣던가 나 이거 못 나가는데 여기 전혀 있는데 나이스 잘 잡았네 야 바론 치고 있네 이 새끼들 바론이네 너무 오래 안 보인다 망했네 그걸 맞겠냐 아 이 새끼가 진짜 너 죽고 싶어? 깔아내면 리스크가 따라야 되니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왜 이렇게 안달아 죽므로 죽나 혹시? 이런 예외는 없었고요. 이때 떴다 그래. 비장의 한발인데... 궁극기 이름은 비장의 한발인데... 흠... 아 근데 이거 깨틀 퀸오프 체감 너무 심하다. 미니언 한방에 지워지는 맛이 있었는데... 아씨 개불안하네... 이거나 먹어라. 죽어. 아니... 어우... 뭐야 호랭이... 아 근데 그거 중으로 죽었을 것 같은데... 안 때려서도... 좀 아쉽네... 근데 어느새 게임 거의 역전한 듯한... 어쩌다가 이렇게... 이거까지는 좀 쳐도 되지 않을까? 이거까진 좀 쳐도 되지 않을까? 여기 노화도 돼요? 확실해? 확실해? 나이자아 어우... 저 친구는... 저 친구는... 워... 퀵특한 골드... 1250... 쎄네... 쟤나 도망가... 아니... 그냥 뺏어도 되는데... 이거나 먹어라... 좋은데... 아지르 좋은데... 하... 와 씨... 치명타 왜 이렇게 안 뜨냐? 75%인데... 이 아지르는 좀 느낌이 있는데... 밀고 가 밀고 가... 쟤네 왜 이렇게 어리바리까냐 이거? 아니... 풀 피잖아... 첫 시계도 있고... 이거 좀 해봐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쫄아 있는데... 뭐 때문에 이렇게 쫄아 있는 거야... 야... 용이다... 아... 아... 아니... 창타... 창타 그렇게 쓰는데 맞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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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쳐... 아... 어... 오... 탈론 윗상인데? 아니 그걸 맞으면 어떡해 탈론 60 피했으면 이겼다 한타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탈론 너무 아쉽다 탈론이 너무 아쉬워 삼용이었으면 이거 게임 판부가 바뀌었네 잘 좀 하자 좀만 잘하면 이긴다 진짜로 나 사코야 나도 피한 백수공을 왜 자기가 못 피해 나 좀 센데 야 얘네가 어디가 얘네가 어디가 아 진짜 나 죽으면 너이스 좀만 더 좀만 더 탈론 가자 탈론 베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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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아 진짜 쳐 쳐 쳐 쳐 쳐봐 해봐 해봐 아이째 우리 팀 내저치기네 먹긴 할 것 같 아잇 오잇 변신 베끼지면 끌리는 거 조심해 진짜 끌리고 죽기만 해봐 아 이새끼는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 탈론을 얼마나 허접으로 부는 거야 저거는 저게 풀 쏘고 들어온다고 풀 빼놔서 개이득이다 아니 멜모가 있까? 솔직히 진짜 너무 센데 럭블? 하.. 이거 멜모 좋은데 아니야 난 겁쟁이가 아니야 피바란다 씨 에헤이 진짜 이 저 친구 저 친구는 뇌절을 왜 이렇게 뇌절맨이야 나와있다 어떡해 오 너무 좋네 오 이제 한 방에 치워진 야 큐딜이 왜 이렇게 세지? 하영이 형 때문에 딜이 엄청 세네 뭐가 아니 아니 진짜 탑정글 오 좋은데? 내가 탑정글이 둘 다 11데스길래 11데스로 뭐라그러라 그랬더니 나도 11데스네 난 언제 이렇게 많이 지프지 아 진짜 집중 좀 하자 너 똑같아 어 너라고 뭐 다른건줄 알아 너나 잘해 아 아 얘네랑 젊나 사이좋게 데스하고있네 아 둘째 난 쿠타 머리뚤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흠 하 와 2천원 벌었어 이거 실화냐 너 돈 좀 줘 아 쟤가 다 먹어 돼지 놈 아지르도 뭐 뜨나? 때려도.. 아니 라바돈이라도 뜨나? 누나 먹자 좀 이거 미드움들 다 풀템 뜨면 게임 이길 것 같은데 야 넌 순번이 좀 길다 기다려라 나 이거 피바 띄우고 너 해 700원은 너무 멀었다 임마 기다려 나머지도 먹어 어? 소라이언 뭐야 이거? 아이 아니 뭐야? 왜 아지르가 죽었어 갑자기? 이야앗 안 끝났다 그래도 씨 진짜 불행 중다잉 야 너 끌려면 내가 다 죽여줄게 까먹기 시야 좀 넣자 시야 좀 다 빠졌을텐데 다 빠졌을텐데 시야 한번 짱 넣어 나 영역돌고 한타하면 자리 보자 내가 캐리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가 니가 뚫어야지 누가 뚫히니 응 야 이 새끼들 아는건 그냥 끝내버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쟤네가 빨리 와야지 어 제발요 어 어 어 게임 많은 줄 알았네 아 아 흠 일단 치자 너무 금방 중에 나오긴 한다 근데 오마이갓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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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좀 박아주지 와서 씨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나물나라에 자기의 일을 할건 해야될거 아니야 나물나라 그러고 있네 야 3대 3이야 3대 3 3대 3 이 새끼는 진짜 야이 이 새끼야 아 라칸이 대신 끌려서라도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막 응 그냥 왜 이렇게 무책임해 아 진짜 라칸할 때 알아봤다 내가 아 씨 라칸할 때 알아봤어 씨 라칸 끄딱으로 할거만 하지마 왜 이렇게 어 팀을 위하는 놈이 없냐 아니 딴 것도 할 줄 아는 양반이 왜 라칸을 하냐 왜 이렇게